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우선 저는 inheritance, 상속을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영어로 그 뭐죠? 이름을 적잖아요. 그 이름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이 영어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inheritance라는 디렉토리에 1.py 파이썬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상속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 건데요. 아무런 기능이 없는, 실용적이지 않은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자 우선 클래스의 이름은 그냥 클래스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한 다음에 요거의 뭔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자 메소드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메소드1, 그리고 첫번째 인자는 셀프를 줘야죠. 그리고 리턴 값으로 메소드1이라는 뜻에서 M1이라는 리턴 값을 갖는 메소드1을 정의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자 클래스1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자 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스턴스가 C1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1의 값을 C1에 있는 메소드1을 호출할 건데 그 결과를 프린트 해봅시다. 자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이렇게 M1이 잘 호출된 것을 M1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상속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상속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비효율성을 상속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상속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1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거나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저 클래스1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클래스1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 여기에서는 이런 메소드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겠죠? 그걸 쓰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새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냐면 여기 있는 코드를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이름은 2로 바꾸고요. 클래스1이 가지고 있었던 메소드1은 그대로 둬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소드2를 이렇게 넣어서 다시 말해서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자 우리 코드가 길어지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줄 바꿈을 했잖아요? 이거 줄 바꿈 없이 바로 여기다가 착 붙여도 됩니다. 예 그러면 코드가 짧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코드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줄 바꿈을 없애겠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클래스2가 가독성을 해치는 일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더 짧아졌죠?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2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c2는 클래스2 이렇게 되면 요게 실행이 되면 클래스2의 인스턴스가 c2가 되죠. 우리는 c2의 메소드1을 실행하고 c2의 메소드2를 실행하는 걸 통해서 메소드 클래스1에 있는 메소드1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메소드2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나요? 중복의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클래스에서 여기 있는 요 클래스1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2 사이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딱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클래스2와 클래스1이 거의 비슷하죠. 이름만 다를 뿐이죠. 자 여기 있는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중복 중복은 제거해야 되고 중복을 제거하면 코드의 양주 줄어들고 가독성도 높아지고 유지 보수하기도 쉬워지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중복을 제거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상속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그 새로운 클래스는 이 클래스1이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상속하면서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다가 끼워넣을게요. 클래스3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df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에다가 클래스1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것은 클래스3가 클래스1을 상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클래스3는 이 클래스1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기능 메소드2를 이렇게 self return m2 라고 하고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3는 클래스3는 클래스1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메소드2를 추가한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볼까요? 연고가 Happy5는 이렇게 이름이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파악이 안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면 이 각각의 실행 결과가 어떤 코드의 실행 결과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print 메소드, print 함수는 여러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c1이라고 해서 클래스 1에 대한 인스턴스를 이렇게 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실행 결과는 자,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int의 입력 값, 입력 값을 두 개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c1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출력된 내용이 클래스 1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거의 실행 결과인 m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색길로 좀 빠졌네요 얘기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c3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이 print문의 실행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클래스 3는 메소드 1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클래스 3의 부모는 누군가요? 클래스 1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1에는 메소드 1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소드 1이 실행된 결과가 여기 있는 m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가 이것을 실제로 처리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c3 자, 이 c3 메소드 1을 제가 호출했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이 c3라는 인스턴스의 클래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서 그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 1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봐요. 없죠. 그러면 클래스 3의 부모가 누군지를 봅니다. 클래스 1이죠. 그러면 클래스 1이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메소드 1이 있는지를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메소드 1이 있죠? 그럼 얘를 실행시켜서 그 실행 결과를 리턴하는 거라는 거죠. 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print c3의 c3의 메소드 2를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실행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m2가 됩니다. 여기 있는 m2가 실행 결과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메소드 2는 이 클래스 3의 메소드 2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클래스 3와 클래스 2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둘 다 바로 이 클래스 1이 갖고 있는 메소드의 메소드 1의 기능 그것을 원해요. 클래스 2나 클래스 3나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달랐죠. 클래스 2는 똑같은 메소드를 복제했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클래스 3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3의 부모로 클래스 1을 지정했기 때문에 클래스 1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클래스 3는 모두 갖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은 메소드죠. 그 덕분에 클래스 3의 코드는 훨씬 줄어들었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코드의 양이 많다고 상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줄어들었고 만약에 메소드 1의 동작 방법 요거죠. 메소드 1의 동작 방법을 바꾼다면 클래스 1을 상속하고 있는 모든 하위 클래스들 모든 하위 객체들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클래스 2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것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의 기능이 바뀌면 바뀌면 그 하위 클래스의 기능도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효과 다른 말로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는 꼭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만 더 보시고 꼼꼼히 한번 이 상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우리가 상속을 구현했던 것을 루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구현을 해봅시다.